1, 2, 3, 4, 3, 4, 4, 5, 5, 6, 6, 7, 8, 9, 1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개막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리그. 많은 팬들의 성원과 함께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예상 너무 오래 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실 줄은 몰랐는데 이게 오프닝 때의 냉소적인 느낌을 보내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뜨겁게 변하셔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채팅창 반응이. 물론 그 반응 중에서 우리 아이유 님의 반응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이유는 건들면 안 돼. 리그 자체의 뜨겁. 아 분명히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가 달라진 것들이 많았잖아요. 여성부가 3대3으로 개편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5대5 해라. 왜 3대3 하느냐. 이런 글이 올라오다가 의외로 재밌는데 라는 글들이 많았고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트 골든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서요. 반응 좋았어요. 개막전의 전반적인 승부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돌아갔었습니다. 매경기 매경기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역시 여러분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즌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김수현 아나운서 함께 만나보시죠. 뜨거운 열정, 냉혹한 승부의 세계. 2017 썬너텍 챔피언스 리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현입니다. 무더운 이 여름, 그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넥스나라나에서는 네 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치열한 전장으로 떠나보기에 앞서 2017 썬너텍 챔피언스 리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먼저 오직 썬너텍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상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부 우승팀에게는 무려 1억 원의 상금이 여성부의 우승팀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또한 입장팀뿐만 아니라 강매치 MVP에게도 상금이 주어집니다. 지난 개막전에서는 임준영 선수와 함세진 선수가 그 영광을 차지했었죠. 오늘 매치의 MVP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함께 지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부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개막전의 승리팀 제닉스 스톰이 8강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C그룹에서는 지난 시즌 4강에 이름을 올린 에버 WC가 슈퍼루켓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BJC들을 통해 진출한 박스터와 또 최근 대서로 불리는 무자비 유튜브팀이 한주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회를 통한 광주의 KAC VMAX와 대구의 컨스터블의 실력도 기대가 되는데요. 비어있는 대진표를 어느 팀이 채워나가게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강 두별 플릭으로 진행될 여성부의 대진입니다. A조의 제닉스 플레임, 펜타그램, 쿡업게이밍, 피어리스 또 B조의 담원게이밍, 멘탈리스트, 버서스, 이즈미르까지 총 8개의 팀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개막전에서 피어리스가 승리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과연 오늘 펼쳐질 B조의 첫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탄생할지 궁금하네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현장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구자 아이템이 포함된 아이템 쿠폰을 또 추첨을 통해 담원 킹삼위 모니터, 빈티지 게이밍 장패드 그리고 넥슨 캐시 3만원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7시 넥슨 아레나에서 쏟아지는 푸짐한 선물들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울려라 챔스 골든벨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올길 플레이를 할 때마다 하단 자막으로 코드가 노출되는데요. 선착순 3천 명까지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참고로 챔스 골든벨 이벤트는 일반 부에 한해서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든어택 홈페이지에는 더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상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제 선어택 챔피언스 리그 2회차 오늘의 대진을 공개합니다. 먼저 여성부에서는 담원 게이밍과 버서스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결승전 경험을 가진 선수들이 다수 포진된 만큼 노련함 대 노련함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보급 창고, 할렘, 규호에서 펼쳐질 두 팀의 대결 기대해보겠습니다. 일반부에서는 해본 봉과 챌린지 제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16강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팀들인데요. 이번 시즌 목표를 우승이라고 밝힌 두 팀인 만큼 기대를 뛰어넘는 멋진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2021제 선어택 챔피언스 리그 모든 진행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성부와 일반부 모두 서로 닮은 듯한 두 팀 간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가진 한계를 뛰어넘으며 과연 오늘의 승리를 거머쥐게 될 팀은 과연 누가 될까요? 잠시 후 끝까지 저희와 함께 그 결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부 8강 B조 1경기의 두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2017제 선어택 챔피언스 리그 B조의 첫 번째 경기를 장식할 여성부의 두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탐원게이밍 그리고 버스였습니다. 자, 경험치는 이 두 팀 모두 굉장히 팬들에 익숙할 만큼 많이 싸울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여섯 명 중에 이제 다섯 명이 또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버스는 4년 전 결승전이거든요. 그 정도로 준우승은 있었지만 어떤 어느 시간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팀도 이제 3대3 이 형식으로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고 지난주에서도 예상과 다른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두 팀도 오늘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왔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여성부가 그룹테이지에서는 좀 일방적인 승부가 많이 나왔었는데 3대3까지의 맵이 좀 변화된 이후에는 박빙 승부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두 팀은 그 전에 만났을 때 비슷한 호각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끝난다? 이런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양 팀의 생각들도 궁금해지는 것이 다음 게임에 한송이와 강미연 김미연 이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일단은 준우승 시디를 올라왔습니다만 그때 멤버들이 뭐 유지는 되는 겁니다만 5대5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 가까이 라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됐을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한나훈 선수의 어떤 중심을 장화해주는 역할이나 김효주의 한방 이런 것들이 없어도 뭐 강미연 김미연 그리고 한송이 원래 또 꾸준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대회에서 결승전 무대를 밟아봤을 만큼의 큰 무대 경험도 있어서 엄청난 자신감을 경기전에 피력을 했습니다. 자 준우승 시디를 받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드라마틱한 승부에서 뭔가 하나씩 보여줬던 이 3명의 선수가 되겠는데 자 그 한나훈 김효주를 제외한 멤버 3명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버스터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이름값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성국으로 F조에서 3승을 찍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김진영 선수나 원혜미 선수나 유인희 선수나 정말 오랜만에 나온거에요. 뭐 거의 4년 뭐 유인희 선수는 지금 거의 한 20대 초반에 나오고 지금 뭐 거의 한 5, 6년만에 나온거라서 어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거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적지 않은 긴장이 될거고 근데 원혜미 선수하고 유인희 선수하고 지금 워낙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 추억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온거거든요. 자 이제 그 추억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를 좀 쌓아 올릴지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성부 경기 2주차 경기의 양팀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수 한명이 이제wu잠기 기호에 관련된 어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난 뒤에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세트는 에이브 오창고에서 준비를 하고 있구요. 버서스 블루, 다문 게이밍 레드로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문 게이밍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버스 쪽에서 한 선수가 장비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나봐요. 안쪽에서는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종종 있는 일이죠.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 기계식 키보드는 라이센스가 풀리면서 많은 업체들이 기계식 키보드를 제작하고 있고 예전에는 독점을 했다면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도 워낙 많고 그래서 그게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키보드 쪽 문제인 것 같은데 강미현 선수가 안 움직여 보니까 강미현 선수 쪽에 문제인가 보네요. 그 문제는 한 번 더 체크하고 난 뒤에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산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겠죠. 지금은 체크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7, 8년 전 그때만 해도 게이밍 기어의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난다고 해도 바로 교체하고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일정 PC마다 작은 트러블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이제 저희 쪽 방송사 쪽에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건 전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안 갖고 오면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초반에 세팅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관리 운영자들은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연습 상황에서 문제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이게 왜냐면 여성분은 이 경기 전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세팅을 하거든요. 그렇게 잘 되던 기기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고 여하튼 뭐 다 정리되면 이거야 빠르게 수정될 부분이고 충혁이 3대3 내에서의 어떤 변화들이나 어떤 맵이 또 여러 가지 잖아요. 이번 시즌에 그 다음에 준비하기 좀 어려웠다. 다문게이밍 팬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이 정도면 가족인데 가족인데 이 정도면 왜냐면 얼굴을 가리고 예뻐요라고 외칠 정도면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이죠? 아 남친인가요? 한송이 선수 남친은 군대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송이 선수 남친은 안 왔을 거고 네 뭐 나머지 남친일 수도 있죠. 아니면 남편이거나 좀 좁혀지겠네요. 아니 아니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은. 일단은 뭐 결혼 안 했어야죠. 우리가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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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일단 뭐 3명의 선수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 아 워낙 뭐 경기적인 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팬들에게 사랑을 또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팬도 있겠습니다만 걔네 마음도 좀 녹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이제 준비는 다시 됐습니다. 아 이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본 경기 바로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이 전 미라지였던 다문게이밍 네. 아 진짜 막 조별라운드 때만 하더라도 막 위태위태 했었는데 네. 중심을 잡던 이마 진짜 결승전에서도 상대를 위협할 정도의 풋을 또 보여준 바가 있어서 기대가 커요. 그리고 이쪽도 오랜만에 또 이제 복귀한 분위기가 나서 아마도 또 의지 자체가 좀 클 것 같고요. 자 인플레임에게 좀 당했었던 거 네. 이번엔 좀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경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사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음 게임입니다. 벌써 세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게임이 레드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일단 이제 워낙 특히 이제 김진영 선수도 사실 워낙 이제 라플수로서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강미현 선수가 사실 뚫어내는데도 워낙 이제 힘이 좀 좋은 선수예요. 그렇지. 오늘 처음 들었나요. 박미현 선수. 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에보 에이보급 창고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 대한 측면보다도 선수들이 좀 공격 자체의 루트가 그렇게 다채로울 수가 없어요. 3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에보 자체는 동선이 일단 뻔하고 한군데다 보니까 좌측 쇼쪽 지역의 두 명이 마크 중 컨디 쪽에 스나이퍼를 겨냥해서 라이플로 밀어놓고 나서 위폭을 던졌는데 잘 피해 있었어요 원헤미 선수가 위치 변경을 잘했네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숏을 대놓고 보고 있는 거라 지금 스나가 지금 억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숏에서 정보를 주면 그 다음에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미여서 지금 사실상 원헤미 선수가 굳이 컨디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도 찌르고 숏도 찌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숏 쪽만 지금 오픈해서 보고 그 다음에 원헤미 선수가 이제 그 억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죠 자 플래시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체계적이네요 네 이 정도까지는 종을 안 띄니 다 눈 멀자마자 나가줘 자 그리고 알죠 눈 멀었어요 눈 멀었어요 첫 발을 못 꽂은 게 아니 근데 조금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은 게 지금 사실 시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 시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윗속으로 성광을 저렇게 던지면 성광이 이제 날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도 멀자마자 바로 풀려요 그니까 이게 바로 근거리에서 던졌을 때처럼 눈의 그 플래시뱅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었다가 풀리는 타이밍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초탄이 꽂은 못 꽂은 딱 던지는 때 나가야 돼요 던지고 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던질 때 나가야 돼요 자 타이밍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비 포지션을 여전히 버서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가 블루진영에서 자신감을 굉장히 애의보고 참고 드러내고 있었던 버서스 지난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시뱅의 활용도가 많이 줄어든 게 아 빼야 돼요 빼야 돼요 2대3이나 잘 안 쓰는 건데도 자 일단 좋은 설계는 있었어요 확실히 김진영 선수가 뒤를 해서 봐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희 선수가 지금 백힐을 눌러서 지금 살짝 보였을 때 때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잡히니까 바로 빠진 거고 그때 김진영 선수에게 브리핑을 해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 쪽 패스가 안 됐다고 하니까 원혜미 선수도 지금 계속 억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플래시뱅을 던질 거라면 지금 자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자 일단 패스를 통해서 지나갔습니다만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그러니까 숏에서 더블로 보고 있는데 정보를 주면 원혜미 선수가 그때 집중을 해서 에임을 끌어당기는 그렇죠 이게 지금 버서스 게이밍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수비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몬 게이밍이 지금 이게 한 선수가 눕자마자 그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 이러면서 힘들어요 자 아빠가 더 줄곤한 뒤에 원혜미 선수의 적극적인 움직임까지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한송이를 잡고 두 번째 라운드 커버 버서스 이게 방금과 같은 오더가 지금 보시면 확인이 됐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확인하려면 다몬 게이밍이 정말 예전처럼 경험치가 높은 팀이다라는 걸 인지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려면 다몬 게이밍이 버서스 게이밍의 수비 패턴을 알았을 때 이때는 이제 숏 쪽에서 페이크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은 패턴이라고 한다면 숏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음 자 이번엔 약간 패스트입니다 네네 이런 게이밍이 머리가 좋다 수준이다 이게 클래스다라는 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비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같은 패턴으로 머리 쪽을 지나가려고 했다면 그건 사실은 어떤 지난 대회 때 뭐 어떤 우승 타이틀 주류수 타이틀을 받았던 팀의 클래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의 수비 패턴을 알자마자 이렇게 바꿔서 바로 숏을 공략하는 오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판에 대한 이번 라운드에 대한 이해도예요 사실 지난 윈터 결승까지 갈 때도 가장 높게 평가됐던 게 오더럭이었잖아요 그리고 설계 이런 것들 역시나 이번 시즌도 두 개 라운드를 내준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반복해서 쓸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비하고 있는 벌서스 입장에서도 벌서스 입장에서도 아까 같은 패턴의 수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걸렸기 때문에 걸렸고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지금은 방금 바꿨지만 전환을 했지만 쓰리숏이었거든요 쓰리숏으로 아예 머리쪽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비를 패턴을 바꾸겠다는 의도였는데 다먼게이밍이 지금 한번 살짝 옆으로 플레이를 한 다음에 상대방의 수비를 망가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서로 지금 실질적인 교전은 없었지만 엄청난 신경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폭언제 죽고 바꿨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숏을 발합니다 더블 여전히 대기하고는 버서스 손처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몰아붙인 다음에는 그 다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도 핀스톤을 들고 김미현이 앞장서서 열어줘 김미현 아 이거 투네요 이거 잘 노렸어요 김미현 선수가 그래서 저장 나오죠 자 교환 1대1 야 유인히 샷 좋아요 유인히 유인히 선수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와 아니 진짜 유인히 선수가 또 얼마만에 나온 거야 이렇게 4년 5년만에 나왔다더라고요 진짜 야 너무 오랜만에 리그는 자체는 1년 6개월 만인데 유인히 선수가 이제 질게만 하다가 대회를 오랜만에 나온 거라 사실 반가운 마음도 있고 자 빠른 패스에요 아직 자 그 감을 한 번 더 살려줄게요 와 짜임새 보세요 와 이쪽으로 뚫어줄 때 뒤에 숨어있는 곳에 위풍을 먼저 던져주고 나서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백업을 끄는 와 그리고 쇼쪽 나왔죠 아우도 좋아요 초타를 놓쳤기 때문에 야 자 그 다음은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에 강미현 선수의 샷을 통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얻고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담원게이밍이 A보급 창고 공격일 때에 칭찬받을 만한 라운드는 상당히 많이 있는게 1,2라운드가 사실 약간 간을 보는 약간 그런 스텝을 밟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 1,2라운드에 정보력을 가지고 3,4,5라운드를 소화해낸 거라서 담원게이밍이 A보급 창고에 밸런스적인 측면 그리고 대회 때의 어떤 레드측 포인트적인 측면 모든 걸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물론 버서스도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바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3,3에서 이 정도면 양 팀 모두 잘한 겁니다 포인트 자체도 일단은 전반전에서 만족스러울 만큼 좀 얻어냈습니다 물론 예선단에서는 압도적인 5,0의 숫자라든지 4,1의 숫자를 만들어내긴 했었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원게임을 상대로 해서 아주 단단한 힘을 보여줬었던 블루로서의 버서스 자 그래도 3,2면은 블루레드였던 유블리를 조금 더 따져본다면 약간 부담스러울 스코어이긴 한데 후반 1라운드를 따낸다면 충분히 뭐 골든 라운드 또는 잡아낼 수 있을 만한 3점이 되겠습니다 자 블루에서의 주로 포인트를 쌓아 올렸었던 버서스 이만큼 레드에서의 약간 불편함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도 준비가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로 버서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선단에서는 골든 라운드까지 가는 4점은 2번 정도 펼쳤었던 그만큼 블루에서 뭔가 잘 풀어냈었는데 레드에서 포인트를 올리기가 쉽지 않았었던 버서스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만 잡으면 엔트리킬 시작하는 이제 첫 킬을 먼저 잡으면 그만큼 또 쉬운게 또 A복을 찬거거든요. 오! 과감하게 2명이서! 투어 순화를 완전히 꽂아버립니다.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라이프리 시선을 끌고 상대 순화를 컨디 쪽에서 끊어낸 다음에 움직이려고 했는데 둘이서 쬐이니까 이거 뭐 답이 없었죠. 이거는 딱 후반전 본인들이 수비를 했을 때 한 라운드 딱 쓸 수 있는 오던데 그 한 라운드 쓸 수 있는 오더를 다먼게이밍이 제대로 성공한 거라서 와 이거는 그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기세면에서 약간 눌리고 버스수가 아마 레드로스 공격을 플레이할 때 속도감도 속도의 템포도 굉장히 많이 늦춰질 수 있는 사실상 사운드 펀치 같은 그런 오더였어요. 자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포인트를 내주고 갑니다. 자 다먼게이밍의 침착함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포인트를 올리는 모습들 3대3 이러면 빨리 못 가죠. 이게 투수나였다라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게 또 투수나야 물론 이제 확인이 돼요. 템 누르면 확인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이런 걸 당하고 나면 아마도 또 상대 수나의 위치를 뭐 미포기 됐든 이런 식으로 잡아내든 간에 숫자를 줄이고 이제 편하게 좀 하려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데 자 이번에 아예 그냥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자 본인들이 선호했던 그 위치 그대로 다먼게이밍을 잘 잡았거든요. 자 A보급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수비진영 중에 하나 숫자 쪽에 두 명 네 이거죠. 자 이제 김진영 선수가 먼저 살짝 앞쪽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네 숫을 더블로 볼 때 이제 위아래로 보느냐 아니면은 양사이드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긴 해요. 아니 뭐 지난주처럼 위아래 부스팅 부스팅을 해서 아예 숨어있고 한 명이 한 명이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미끼가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부스팅된 선수가 잡아내는 그런 오더가 나오기도 하는 장면이 있긴 한데 아 그냥 지나가면서 2개 한 번 놓으셨고! 아. 김현 대쪽! 자 백업 왔어요. енты 백업 백업 불려드려야죠. 네! 단성 개 보호를 하면서 뒤에서! 아! 아 옥가구를 한 번 쏘고 접을 때 옆에 단서개 백업 보는 플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김현 이 한 번 놓쳐서 아마 철렁했을 텐데도 백업이 괜찮았어요. 이 숫을 더블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매번 그 서드어택 중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보는 선수가 정보가 없으면 미스샷이 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더블로 보는 이유가 더블로 볼 때 그 선수를 보면 두 선수를 보면 사이드 스텝을 계속 밟고 있어요 그게 한 선수가 미스가 나도 그 뒤에 있는 선수가 혹은 옆에 있는 선수가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오더거든요 그래서 강미현 선수 보면 사이드 스텝을 계속 이렇게 툭툭 쳐주는 이유가 놓쳤을 때를 대비해서 반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한데 좀 전에 그런 장면에 대한 보험성 포지션을 보험 역할을 했던 선수가 잘 막아준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백업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세부전수율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언급해 춤바바와 같이 쇼쪽 지역에서의 이런 배트의 효율성 잘 끌어올리면서 포인트를 더 만들어놨습니다 4대3 그리고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위치 자체가 김미현 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극악을 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일부러 좀 쇼스를 열어놓고 나서 한송이가 들고 있던 폭으로 쇼스를 오픈해놓고 패스된 병력을 잡겠다는 포지션인데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거든요 김진영 선수가 플러시뱅을 던져주려면 지금 나머지 선수 두 명이 유인희 선수하고 원혜민 선수가 숏 앞에까지 가져야 돼요 조금 더 이거 맞물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오도가 네 지금 그쵸 그쵸 어 지금 타임이 나쁘지 않은데요 자 다시 한번 육전하지만 강미현이 백으로 던져놨습니다 자 이거 두고 넣었어요 이거 두고 넣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전에 다몬게이밍이 시도하려고 했던 오도에서 약간 늦었다 던질 때 나가야 되는데 던지고 나서 나갔기 때문에 늦었다는데 지금 보시면 던질 때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진입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전반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도입니다 지금 버스수가 성공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진입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는 나머지 남멸의 목식이네요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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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림이 끈들렸고요 하지만 차를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피스톨로 가능할지 이거는 한송이가 잡아줬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라운드였고 강미현이 눈에 멀면서 잡혔지만 폭을 던져놓고 죽었기 때문에 고환이 됐었거든요 아 이건 좀 아쉬운데요 동료를 진입시키기 위한 오더로 플래시뱅을 활용을 했고 보시면 똑같이 뱅을 던졌는데 뱅 이후의 패턴이 던지고 나서 움직이느냐 던지는 사인이 나오기 직전에 움직이느냐 브리핑 이후에 움직이느냐 라디오 메시지가 뜬 다음에 움직이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 전반전에 다몬게이밍의 오더와 지금 보셨던 버스수의 오더와의 차이는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몬게이밍의 전반전에 다몬게이밍의 하지만 그 이후에 수비는 좀 볼 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만 버스수의 기민한 장면들이 한 번 또 뚫어낸 상황에서 4대4가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플래시뱅이 거리가 길기 때문에 눈을 멀어도 금방 풀려요 딱 먹는 순간 풀리거든요 먹고 한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시간을 제가 정확히 재무진 않았는데 오랫동안 멀어있진 않아서 저게 진짜 타이밍 놓쳐버리면 아 네 이건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빨랐죠 유인조 선수가 방금 보시면 그 지금 옥상에 강미현 선수가 있는데 강미현 선수가 잡수나서 눈이 멀었어요 조금 빨랐어요 지금은 그리고 먼저 던졌던 플래시뱅이 설득 안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반선만 멀었어도 이거는 흔들리거든요 자 쪽쪽 나옵니다 하지만 총구를 살짝 바라봤어 난 한송이 이거 꼭 완전 성강에 멀 필요는 없어요 강미현이 또 앞뒤로 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아 에임이 오늘 약간 흔들리네요 이게 던질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지금 지금 쳐주는 거거든요 레드 스텝이 저 김재현 뛰어냈습니다 1만 안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쪽에서 강미현 이건 아까운데 강미현 선수의 위치를 알았을 텐데요 자 아래에서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알죠 이제 알죠 그래서 원혜미가 뒤에 강미현이 유리해 강미현이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 원혜미가 유리한데 강미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강미현이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럼 포인트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5대4가 됐습니다 야 이번 라운드 절서 진짜 최소 골드라운드를 만들었다라면 개막 전퇴처럼 좀 묘한 드림을 갈 수 있었는데요 아 그래도 강미현 역시나 1대1 구도나 기본 착감이 좋네요 자 벌서스도 사실상길 레드에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하나 더 필요합니다 동점을 위해선 지금 성광 때문에 놀랬어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버스 가다가 실패가 나고 머리 쪽이 패스가 됐는데 지금 위치를 바꿔줬거든요 어 이거 원혜미 일단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도 2대1이고 같이 들어가면 뭐 불량권 매한가지인데 던질 게 있나요 지금 다 소모하지 않았는데 하나 있나요 강미현 하나 있습니다 아 강미현이 이거 펀디나 설대폭으로 네 아 강렬했죠 네 이거예요 정확합니다 이거 이거를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1대2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반드시 한 명을 먼저 잡는 게 좋다 뚫는다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바로 패스 지나서 퍼테이너를 지나서 머리 쪽으로 빠지기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안 빠지고 있다가 위폭에 당한 거죠 자 그러게 되면서 마지막 포인트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6대4로 1세트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던 담원게임이 초반에 약간의 레드 진영에서 손발이 안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2국의 회복을 하면서 결국 후반전의 포인트를 더 쌓아 올리고 6대4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개 라운드를 먼저 내중은 했지만 그냥 줬던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본인들이 준비한 어떤 오더를 잘 나열했고요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강미현 선수가 경험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위기를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1세트를 가져온 데 성공했습니다 자 담원게임과 퍼센스 지난 개막전에서도 워낙 경험치 많은 선수들의 흔들림이 있었던 경기가 있었는데 이 두 팀은 모두 오랜만에 돌아왔긴 했습니다만 그 경험치 어디까지 안 왔었습니다 자 팽팽한 경기 끝에 먼저 1세트는 담원게임이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좀 아쉬운 장면이 후반전 네 번째 라운드에 강미현 선수하고 1대1의 원혜미 선수가 아마 대회 경험이 조금 더 그동안 길지 않았다면 웜웜이 좀 더 됐다면 원혜미 선수가 충분히 극복 가능한 대처가 나왔을 텐데 지금 강미현 선수는 옥상에서 본인의 위치가 노출됐다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머리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숏 안으로 들어오고 역으로 역공을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원혜미 선수가 지금 바로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라는 약간 느슨한 판단을 한 거죠 사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었던 장면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어내면서 마무리 졌습니다 오늘 강미현이 굉장히 좋은 장면 연이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어질 두 번째 세트 한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 계속해서 만나보시죠